본인 같은 경우는 일부 종사를 못해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많은 분을 만나고 있는거잖아 사는거지 근데 원 자식들은 누가 되고 있어 둘째는 누가 우리 애기 둘째, 아빠 걔랑 얘기 좀 해 얘 좀 잘 잡아줘야 돼 가스말이 하는건 알아? 그냥 남자친구 때문에 사는얘기 나한테 하는거지 잘 해줘야지 그래야지 내 팔자 안 닮아가는거야 네 그리고 몰라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에 금전관리 잘하래 네 따로 아저씨는 원 사업체에 있어? 네 네 지금은 지금 아저씨는 여기는 근데 평생 못살아 네 잠깐 본인네들은 만났다 가야돼 둘이나? 응 다시 원 남편한테 갈생각은 없어 응 응 그게 제일 좋은 팔자야 근데 왜 그걸 다 버리고 나왔어 미쳤다 미쳤지 이제와서 후회하는거잖아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응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응 모스테이 사람하고는 차라리 저사람은 착하기라도 하지 열심히도 살았고 본인이 그게 풍파야 응 겪고 나니까 어때 그냥 달콤했지 잠깐 응 딱같이 있어서 딱 한달만 재다봐 응 반난지는 오래됐고 응 살아 그러니까 살아서 본인의 일 딱 한달 두달은 좋은거야 그러고 나서 자꾸 저사람은 나를 가둔단 말이야 딱 응 어떻게 살아 본인이 못살아 다정했네 있지 지금 있어 어떤 관계 응 똑같은 관계야 지금 오래됐어요 거기도 오래됐지 둘이 있어 둘 여서가 둘이나 있어 응 거기도 끼가 많거든 두달 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거는 얼마 안된거고 네 응 본인처럼 만난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근데 왜 본인은 몰라 요즘에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요즘에 거기 있어요 얼른 딱 정리하고 가 근데 그냥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게 맞다고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럼 또 개가 삐뚤어나가니까 개가 또 안그러면 못가는데 짜증나는 생각나 못간다고 그럼 내 자리 못찾아가 지금 안그러면 진짜 본인 남편 착한 사람이여 남편이랑 같이 사는건 아니더라도 그럼 애들 애들하고 같이 그냥 친구처럼 만나도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나는거잖아 같이 다시 부부를 하고 부부를 하면 부부를 하면 또 뭐 저거 하지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 내가 가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빨리 안그러면 내가 내가 괜히 망신살이 올라 앞으로도 끊으면 응 언제쯤 연이 꺼내자 원래 따지면은 지금 3,4개월 3,4개월 간에 연이 꺼내자 내가 지도인적 간다고는 하고 그런데 아직은 그냥 가끔씩 들어오긴 하는데 3,4개월 뒤에는 지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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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또 색장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못 헤어지는 거였어요 처음에 둘이? 응 그 남자가 제가 네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둘이 그게 너무 잘 맞아 네 그러니까 갔다가도 생각나는 거야 네 근데 완전히 끊어져요 응 끊어져야 되고 엄마도 독하게 먹어야지 엄마도 독하게 먹어야지 엄마도 독하게 먹어야지 응 그게 안될 수 없네 엄마는 무당은 못돼 또 무당 팔자는 맞아 그러니까 빌어야지 재워야지 어디 갔으면 이래요 이런 데서 풀어내야지 여기서 부적을 써요 부적을 쓰는 게 아니라 엄마는 풀어야지 신사를 풀어야지 그러니까 무 응 무당은 못돼 무당은 못되지만 내가 눌러는 놔야 돼 왜 빌던 할매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할매를 잘 자정을 시켜줘야지 네 그럼 부스란 아니게 그렇지 풀어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일부 종사하고 살지 안그러면 엄마는 열 남자 스무 남자가 생겨 네 싫어 싫어도 붙어 왜 사주에 도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 아니잖아 응 나한테 붙으면 안 떨어져 지금은 엄마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잖아 네 누구 딱 하나 만나면 그 사람이야 정떨어질 때까지 앞으로 남자가 없다던데 있어 내 남자가 없지 내 남자가 없지 사람은 많아 어떻게 하지 내 남자가 없지 내 발남자가 없는 것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 엄마는 좀 하나 단점 사랑 이용할지를 몰라 응 어쨌든 내 남자 아니면 이용을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게 바보 같다는 거 응 응 다른 사람들 봐봐 응 맞아요 들어보면 응 거품은 잘할 것 같아 응 근데 엄마는 천원짜리 하나 얻어먹으면 천원 사줘야 돼 응 근데 엄마는 천원짜리 하나 얻어먹으면 나 먹은 것 같아 응 없어 인형사님 진짜 브레이트 쪽이고 나이 응 근데 엄마 만나 좀 나아졌어 남자는 잘 봐 엄마 주위에 붙으면 어떻게든 남자를 만들어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살라고 살게끔 해주려고 지 살면 지가 좋아 지가 잘해서 나간거야 응 돈 법은 있어요? 다 세요 그치 어느 놈이 가져가도 가져가 저요? 아니 그 어느 놈이? 어느 놈이? 어느 놈 년이 가져가도 다 가져간다고 주변 거든 그래요 그러면 돈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래도 그거에 대한 적이 없어 엄마처럼 달라요 엄마는 어떻게든 움직여서 모아서 뭔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있으면 싸울 거여야 되고 열심히는 하거든요 열심히 해서 다 달라요 열심히 영업은 열심히 다니고 영업 능력도 있는데 남이 다 마지막 봐봐 자기 자리에 위치에 그만큼 해놓으면 뭐하냐고 돈이 다 세우려고 없는데 지금 이제 도라투투기 없어 지금 이제 뭘 해서 요번에 그게 성공 지금 하고 있으면 그거 하면 몇천 원 떨어지거든 떨어지는 뭐해 또 우지 그지 붙으면 돈 다 날라가는데 그래 남한테 돈 주고 이래서 살은 아닌가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냐 그래 그래 그럼 지금까지 벌었으면 다 어려웠어 지금 응 안 벌진 않았어 말 들으면 나는 그랬으면 땀 흙 사고 그럼 근데 지금 땀 흙 날때는 커질 거 같네 일단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해수면 몇천 원 떨어져는데 이거 떨어지면 그것도 홀딱 권영이 가져가든지 누가 가져가 그러니까 본인하고 다른 거예요 본인은 뭔가 만들어 주고 싶은 거고 상대는 훑어먹고 싶은 거고 응 그러니까 팔자야 본인 팔자 네 남으로 볼게 없이 잘 안 왜 이런 건 이거 못 먹어야 되잖아 엄마 엄마 볼 차인 거야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거 짜증이 봐 지훈이 사업판아지 돈 계속 들어와 나를 울타리는 대줄까요? 울타리는 대주고 싶은데 엄마가 정신 붙여야 하잖아. 해주고 싶다가도 솔직히 엄마 같으면 해주겠어? 안해줘. 나 같애도 안해주겠다. 빨리 끊어져서 혼자 있어야 하잖아. 그래야지 뭔가 자꾸 애들하고 교류하고 뭔가 움직여지면 나한테 또 눈을 돌리지. 우리 아들하고 연락을 안하는데 어떻게 됐지? 걔는 그 지고집이 있어서 그래. 만나고 싶지는 않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뒤에서 엄마 욕해. 알잖아. 엄마가 정신 차려서 움직이고 진짜 내 가정만 보고 움직이는. 나중에 새끼가 오지 왜 안아. 걔 꽤 모질지 못해. 우리 애들은 다 자야 되죠. 그럼. 부정할 게 없어. 엄마가 잘 걱정된 거야. 힘들어. 진짜 잘 채워. 살은 잘 채워. 돈 없으면 부적이라도 싸. 부적? 부적은 얼마예요? 끊고끊고끊고 싶으면 하면 돼요. 제가 새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3개월만 잘 버티고. 고생해요? 그럼 괜찮아. 엄마 복은 있어. 본인 복. 내 거. 움직여서 하려고 하면 내 복은 있어. 근데 남자가 끼면 안 돼. 사각 끼는 거야. 딱 3개월만 나 죽었어. 다음 달에 인간 구설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인간 구설 수 있어? 엄마도 말을 톡톡 뺏는 게 있단 말이야. 못 담아대. 여기다가. 딱 그것만 조심했어. 새 시작해. 나만 따로 뛰어나와. 그래야지 아빠가 돌아와. 돌아온다고 같이 난 살아. 미련하게 살지 말이야. 미련하게. 다들 정신을 찌른다고. 엄마 못 깨우면. 같은 얘기예요. 끊을 때. 어디 한 무당쯤만 다녀요. 이것저것 다니지 말이야. 빌어도 여겨서. 그럼. 하나만 빌어서 자꾸. 한 신령님하고 연을 지어서. 자꾸 뭔가 재워나가야지. 자꾸 들쑤시는 것밖에 안 돼. 그래. 여기서는 남겨야 하고. 응. 그게. 나한테도 그런. 끼가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내자. 근데 그 끼를. 불리는 사람이 있고. 눌러서 재울 사람이 있고. 다른 거. 그냥. 3개월만 그 사람이야. 응. 이 일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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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맞겠어요. 그럼요. 엄마 하기 나름에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제가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막. 무슨 색하게 구시고 이제 살지 말이야. 근데. 똥파리 끼면 또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고. 똥파리 안 끼면은. 내 노후에 사주가 있대요. 내자. 엄마 노후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 응. 내자. 엄마는 남자가 사라고. 거기에다 의지하지 말라고. 외롭다고 거기에다 의지하지 마. 수도. 인생의 10명을 Evolution. 네. 말씀 that I have to remember. 원남편 버리면 안 돼? 심지어. 본인 버린 거야. 본인이 버린 거지. O Oi. 머리도 똑똑하지. 현명하지. 자기일톱 잘 챙기지. 응. 쓸 땐 쓰잖아 그럼 됐지 뭐 얼마든지 그럼 엄마도 쓰면 엄마 돈 딱딱 쓰고 다니라고 아 저도 돈 엄청 좋아요 아빠가 더 알더래요 엄마보다 그 아저씨는 그래도 평생 돈이 안 말라 하여튼 재산이 있어 자꾸 또 열심히 하잖아요 복이야 그게 복이야 그 복을 내가 찬 거야 어쨌든 아니면 거기서 뜯어서 내가 뭔가를 움직여놔 뭐하러 그렇게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려고 했는데 못 갔어 다 해놓고 못 가거든요 지금은 너무 시그덤스러니까 가게를 차리는 건 좀 힘들잖아 그러면 내 가게를 차리고는 언제쯤 가야 2년만 2년만 지금 하는 일을 하고 그렇죠 내꺼 오는 뒤면 2년대 내꺼랑 지금 올해도 괜찮겠어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아직 안 돼 올해는 없어 올해는 돈 나가자 난 그늘에 있어야 돼 올해 또 그때쯤 다시 가서 상담하고 꼭 어디 가서 풀어내 어디 가서 풀어내 풀어내든지 때대는 우리 집 오든지 어디로 오든지 그 초파일이니까 어디야 등이나 다 있고 저는 절애를 자주 가야되나요 저는 굳이 엄마네는 이런데 와야지 이런데 와야지 언제 와 이런 데는 첫날 미리 우리는 신도를 와서 미리 신도가 돼야지 미리 공직을 낳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신도는 저는 족값 올려놓고 일단 얼마의 족값 저 15만원 주면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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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줘야 네 그리고 4월 따지니까 등 달아야지 1년 여기는 제 법당도 따로 있어요 여기는 성만 보는데고 등 다는 데는 얼마예요? 1년당 10만원 받아요 그럼 미리 전화를 드리면 이거는 지금 이번 주에 접수 다 받고 다음 주에는 다 작년 거 내리고 다시 올려드려요 그래서 전화로 돈 보내드리면 부적이 안 와도? 네 거긴 와야지 그 정도면 거기로? 네 언제? 초파일 날 이거는 초파일 겸 초화로 할 거예요 그날 오라고? 시간도 다 놔줘요 저희는 30분씩 신도도 하루에 못해 이틀 동안 해요 저파일 날 제가 미리 전날 전날이 아니라 이제 지금 할 것 같으면 등 올린다고 하면 미리 등값으로 주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이제 내가 확인이 돼서 이제 문자를 할 거 아니에요 등을 올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거 눌러주고 그거는 그거는 1년 등이고 저건 이제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에 나쁜 거 좋은 거 알려주고 네 눌러주는 거랑 생각 그거는 구제하지 나중에 돈 벌어서 돈 많이 잡고 응?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만 정확하게 잘 다는 거 멋있죠? 물론 제자리 찾아가요 큰애한테는 큰애한테는 큰애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지금 욕심이야 그건 엄마가 이제 자리 잡고 움직이면 나한테 와 딸은 이해해 딸은 이해해 근데 걔는 마음이 어쨌든 여려 큰애하고 달라 그래서 걔도 인간에 상처가 있는 거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잘 다독거려주라는 거야 자꾸 얘기해 주고 못해 큰애는 딱 지가 싫으면 정확해 그냥 그런 애들은 그런 게 없어 작은애는 큰애는 마음을 잡아주는 거야 잘 자꾸 얘기도 자꾸 해주고 누구 만나면 꼭 얘기해서 이렇게 해 자꾸 해야지 지금 어린애들은 남자 만난다고 해서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심은 시켜야지 괜히 꺼떡해서 애만 만들어서 못할 거여 다 알고 다 좋은데 애만 만들지 그럼 요즘 애들은 불탈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진 않아 나도 맨날 그래 엄마 다 이해한다 애는 만들지 마 그 얘기 꼭 하지 지가 관리를 잘해야지 이 남자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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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마자 그러지 하 사주다 이따 사주 말고 얼굴만 응? 얼굴만 그러니까 저렇게 갈라서 들어오니까 또 동자가 빨리 버리려잖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마음이 자고 싶으면 잘해 보고 싶으면 진짜 얘가 팀장으로 가니까 그런 마음이 더 이상 그게 미친거지 엄마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 엄마 미친녀녀 그걸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하고 내가 지금 앞으로 지금 시작하는 얘기 그거야 하는 거야 없어 내가 볼 때는 건강한 거 같아 그래도 좀 더는 괜찮아 나 나도 어느보다는 죽지 않은 것만 다행이다 죽을 일이 뭐 있어 죽을 일이 뭐 있어 안 죽는 데 안 죽는 데 안 죽는 데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얼른 빨리 해결해 3개월 안에 빨리 해결해 무탉나도 줄 수 없지 못해 어떻게 해 죽는 거를 정신 차려 진짜 내 앞길을 열어서 어쨌든 내 새끼한테 떳떳하게 보여 내 새끼 그 색자만 버려야 해 그 색자만 버려야 해 그 색자만 버려야 해 맞지 정답이 응 정답이 됐어 됐어 쌍님 네 여기 전화 돌리면 제가 등기고 싶은 거 여기 전화 돌리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